2021년 9월 29일 원정 3탄 스타트업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포방송 뚫붕했습니다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기 신발 너무 적절하네 신발 너무 적절하네 깜짝이야 근데 저기 어딘가에서 내가.. 싱크대 같은 곳에서 내가 많이 먹었단 말이야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십니까? 저기다 밑에 저기야 금이 좀..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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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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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지나... 여기까지 따라와.. 계십니까? 잠깐만 이거 보컬스가 맞지? 혹시 계세요? 이 자린가..? 이 자린가..? 잠시만요 잠깐만요 뭐야 이거 트랩이잖아 미쳤다.. 미쳤다.. 누구요..? 누구시라고 있어요? 방금.. 바로 확인!! 뭐야..? 뭐야..? 미쳤다.. 뒤로라고요..? 잠깐만요.. 어디.. 어디 계세요..? 혹시 그때 그.. 혹시 그때 그 분이십니까? 혹시 음식.. 혹시 음식.. 배고프셔서 그래요 혹시 배고프십니까? 어디 계신데요..? 잠시만.. 후라이.. 뭐야.. 또 다른 자리.. 잠깐만..잠깐만요..! 잠.. 아니 왜그래 숨지 마시고 열여 뭐야? 밑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남자입니다 그때 그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음식에 대한.. 이 근처 근처 구석구석 머물러 있었던 것은 맞아 기운이 뿌려져 있는 것은 맞아 근데 그때 그분은 아닌 것 같다 그분 같으면.. 좀 한기가 많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어? 저기 있다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아저씨 잠깐만요 거기 계시고 잠깐만요 아저씨 사라져.. 아저씨 사라져.. 뭐야..? 여기가.. 이건 어디가나 있네 이 종이에 자네 이 종이에.. 당그랑 피아노..? 피아노.. 여기는 무살고 없나..? 내가 저걸로 회전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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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잠깐만요 아니요? 여러분들 남자입니다 남자 일단은 망자님.. 지금 똑같은 망자에요 자신의 타라는 걸.. 자신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한.. 알리기 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 잠깐만요 잠깐만.. 물 좀 줄자 그만요! 그만!!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천천히 태우십쇼 천천히 태우십쇼 천천히 태우십쇼 천천히 태우십쇼 물 안 줄였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안돼.. 데려가 달라고요? 데려가 달라고요? 데려가 달라고요? 어디를 데려가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천천히 태우십쇼 독 فيlex 공간장 여러분들 반폭됩니다 여러분들 반폭되세요 거기 계시고 찾아보아라 Toyota 데려가 달라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